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젠가 북한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말이죠 김정은이가 그랬다잖아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다래요 그럼 이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러 방향으로 분석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남조선과 미국은 우리의 적이 되지도 못한다 우리의 적은 전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남조선과 미국은 자기들의 적이 이미 되지 못한다 적도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 빵빵치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했고 핵을 고도화시키잖아요 거기다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에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그 ICBM의 핵탄두가 하나의 핵탄두가 떨어질 것 같으면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핵탄두가 하나가 날아가서 터질 무렵이 되면 여러 개의 다탄두로 분리가 돼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탄두와 ICBM에다가 더군다나 그 다탄두가 지상으로 떨어질 때쯤 되면 고개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최종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탄두에다가 방향까지 수시로 변경하면서 그렇게 비행하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탄두 ICBM을 방어할 길은 없는 겁니다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북한도 극점속 무기를 개발에 성공했는지 조만간 갖게 되려는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극점속 무기도 북한이 뭐라고 떠들잖아요 자기네들이 극점속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유하고 있다는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런데 극점속 무기는 현대 과학으로서는 방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가지고 ICBM 버튼을 누른다 미국은 방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다탄두 ICBM에다가 수시로 방향을 바꾸면서 떨어지는 그런 거 또 극점속 ICBM 이런 거는 현대 과학으로서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미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북한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은 완전히 대등한 그런 위치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조선과 미국은 더 이상 자기네 적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적은 남조선도 아니여 미국도 아니다 오로지 전쟁일 뿐이다 이랬다는 거는 무슨 말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남조선이나 미국은 자기네들의 적수가 못된다 이미 자기네들은 남조선과 미국을 초월한 존재다 이거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라고 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이 이게 큰 문제인데 언젠가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리라고 난 봅니다 진짜 미국과 북한이 사발을 건 그런 핵전쟁을 벌이라고 난 봅니다 그런 시경까지 그런 현실까지 안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은 도저히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핵을 무한정 만들어내면서 고도화를 시킬 것이고 고도화, 고급화를 시켜나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미국이 언젠가는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을 북한과 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요일 날 어제는 내가 토요일 날에 대해서 그렇게 어제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올렸고 일요일 날 오늘은 처음으로 일요일 처음으로 내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유튜브 초창기에는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해서 올리다가 한동안 내가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다시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크로마키 배경합성을 하던 방식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참 애를 먹었었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또 배경합성을 하는 그런 크로마키를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오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 오후에도 또 녹화를 할 여건이 되면 또 녹화를 해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